네, 너무너무 화창한 6월의 주일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각자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기를 추건합니다 그 전에 오늘도 귀한 찬양을 연주해 주셨어요 이 찬양은 김기영 권사님께서 퀄텟으로 편곡을 다시 하셨고 바이올린의 양유정, 첼로1, 김나연, 첼로2, 이영숙 피아노의 홍사한교 아주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부활절이 지나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언제 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도 많은 기도를 하면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성령에 대해서 한번 데피니션 성령은 누구신가 하는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성령은 3위일체 중 셋째 위에 계신 분으로 신자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 혹은 예수 크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렇게 한번 데피니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대로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죠 셋째 위, 한자로 위이라고 하는 말이 쉽게 말하면 명이란 뜻이에요 한 명, 두 명 할 때 명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시냐 세 분 중에 한 분이란 뜻이죠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크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이 세 분 중에 세 번째 분으로 3위일체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물론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세 분으로 나뉘어지지만 그 세 분이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누구시냐 3위일체 중에 셋째 분으로서 신자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 혹은 예수 크리스도의 영을 가리킨다 이게 성령이다 그렇게 데피니션을 만들어 봤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알고 계시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목마르다고 하는 말과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말이 서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목이 말라서 갈급한 사람이 생수, 리빙 워터 리빙 워터가 강처럼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목이 마른 사람이 정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사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여자의 이름이 오르파라고 하는 여자라고 합니다 오르파는 예수님에게 생수를 달라고 하죠 저는 이 오르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르파는 어쩌면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여자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리를 찾아 방황하던 어거스틴이 한때 성적으로 매우 물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오르파라고 하는 사람도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던 한 여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오르파가 가지고 있던 질문 중에 질문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오르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 중에 질문은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예배의 올바른 장소가 어디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르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르파는 그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오르파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이 마른 사람은 나에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는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직은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랬는데 이 생수의 강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얘기를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 이건 자기 생각이죠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읽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나를 믿는 사람들이 내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다 My purpose is to give them a rich and satisfying life abundantly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뭐냐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라는 게 나를 믿는 사람들이죠 Rich and satisfying life 풍족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만족하고 rich and satisfying life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어요?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 만족한 삶을 어디에서 얻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서 rich and satisfying life를 얻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소개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이 말씀 어디를 읽어봐도 성령이란 말은 여기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 바울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신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내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신자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조금 강조해서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에 보니까 이 말씀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ven greater things than these Even greater things than these than these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도 Even greater things 더 큰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In extent and Outreach In extent and Outreach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범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한 이 일들이 너희를 통해서 전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라고 구할 것이다 이 말씀에서 두 개의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다른 보혜사란 말이에요 Another advocate Another advocate 이 Another라고 하는 말이 다른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말로 하면 다른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Advocate예요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Another advocate Another advocate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Advocate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편이 돼주시는 분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믿는 사람들 그의 제자들의 편에 서 계셨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보혜사 Another advocate를 보내줄 것이다 이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다 2000전 전에 사셨던 역사적인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에 사셨던 2000년 전에 그분이 어떻게 지금 우리와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와 내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내가 Another advocate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나 우리가 실험실에 있을 때나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맞이할 때나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Another advocate 그분은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조금 어려워요 말이 제가 한번 이 말씀을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읽어보겠습니다 It is best for you that I go away Go away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가시는 거죠 이걸 go away 라고 했어요 It is best for you that I go away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최선이야 Because if I don't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면 The advocate won't come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질 않아 내가 너희를 떠나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내가 죽어야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최선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If I do go away If I do go away 내가 너희를 떠나면 Then I will send him to you 내가 advocate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믿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목적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또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가 결국은 우리에게 Advocate,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내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거나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잘 쓰지 않는 낯선 말이에요 이 보혜사는 성령의 다른 이름이다 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성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보혜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쓰면 이 보혜자라고 하는 말은 보존할 보 그러니까 잘 지켜준다 이 말이죠 또 혜자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는 혜자입니다 은혜혜자예요 이 사자는 스승사,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누구냐 한자 말이지만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생님과 같은 분이죠 이분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히라버 원문에 보면 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 히라버에서 이 파라, 앞에 파라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비사이드라는 뜻이에요 옆이란 뜻입니다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은 헬퍼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 파라클레이토스 한자말로 보혜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에 보면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을 네 가지 말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 이런 의미가 있다 첫 번째가 advocate 여러분에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advocate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거기에 바울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돼 주시면 누가 감히 우리와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이 advocate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편이 돼 주시는 분 바울이 그 말씀을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comforter 위로해 주시는 분 encourager 격려해 주시는 분 그리고 counselor 조언을 해 주시는 분 이렇게 네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amplified bible에 보면 여기다 몇 가지를 더 보탰습니다 helper라고도 할 수 있다 helper란 말은 아주 쉬운 말이죠 그 다음에 strengthener strengthener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이에요 참 여기 대해서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성령은 strengthener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는 분이니까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 강한 사람이 돼 가지고 다른 일을 하라고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면에서 그냥 우리가 겁도 없이 싸움도 잘하고 막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strengthener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는 분이에요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된다 strengthener 그 다음에 intercessor 중보자 성령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을 잘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분 intercessor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지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그래서 고아라는 말이 거기 나오는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고 제가 홀로 제 서재에 앉아 있다가 야 내가 고아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사실 조금 말이 그렇습니다 고아라고 하는 말 고자라는 말은 외롭다는 뜻이고 아자라는 말은 아이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이들 제가 다 컸으니까 고아는 아니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주진 않는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성령으로 오십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I will not abandon you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as offense 고아처럼 버리지 않아 I will come to you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결코 고아처럼 혼자 버려진 외로운 그런 삶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영이신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가 필요하잖아요 칭찬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나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알 수 없을 때 나를 상담도 해줘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상담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렝스너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죠 그리고 우리 편이 돼 주시고 advocate 우리 편이 돼 주시고 이 성령의 은혜를 아시는 분들은 강력한 나의 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편 아무도 없다 그럴 때 너무너무 외로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로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편이 있어요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저는 가끔 드라이브를 하다가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이 성령의 사역이 마치 GPS와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흐뭇해져요 차 안에 달려있는 GPS가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됩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길도 이 GPS를 켜고 따라가면 불안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이 GPS에 오류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주소만 올바로 딱 입력이 되면 안전하게 우리를 목적지에 데려다 줍니다 집에 멀리 떨어진 곳에 갔다가도 집에 올 때는 더 쉬워요 Go home 딱 누르면 어디서라도 결국은 집으로 안전하게 데려옵니다 올 때 고속도로만 통과할 수도 있고 로컬길로만 올 수도 있어요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가?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 길로 가야 한다 이 길로 가야 한다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가 아주 쉬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낯선 얘기죠 아니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고? 예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기 또 성령이란 말은 한마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따라 삶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 우리 안에 사신다 믿어지지 않죠? 우리 안에 살아 한번 예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그 말씀이 알 것 같은데 모르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에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몰라요 지금 이 말씀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New Living Translation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좀 봐주세요 He is the Holy Spirit who leads into all truth 성령은 누구시냐?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바른 길을 따라 살게 됩니다 The world cannot receive him 세상은 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The world,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걸 세상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를 받을 수가 없어요 Because it isn't looking for him 왜냐하면 세상이 그를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마지막인데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다음 시간에도 성령에 대해서 할 것은 많이 있지만 중단하고 이제 우리 크리스찬 최초의 크리스찬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만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써요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고 성령을 알 수 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음 또 설교 시간에 군데군데 얘기하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성령을 받는 길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 진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냥 아 나 예수님 믿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로드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로드 주인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It isn't looking for him 세상은 그를 찾질 않아 이 looking for라고 하는 말이 search라는 말이잖아요 아니 세상이 왜 예수님을 성령을 모르느냐 찾질 않아 성령을 구하질 않아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길은 성령을 찾아야 합니다 갈급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세상은 그 성령을 찾질 않아 It isn't looking for him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요 성령을 찾질 않아 성령의 갈급하지 않아 성령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 찾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몸만 교회에 나와 있는 거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 성령을 찾질 않는다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And doesn't recognize him 그것까지는 됐고요 But you know him 하지만 너희는 그를 안다 여기서 너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같이 자고 먹고 얘기하고 같이 다니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죠 You know him 예수님을 알아요 Because he lives with you 지금 성령께서 너와 함께 있다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에게 지금 성령께서 너와 함께 있다 그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성령이 지금 너와 함께 있다 He lives with you now 지금 성령께서 너희들과 같이 있어 그건 예수님께서 같이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And later 그러나 이후에는 Will be in you 너희들 안에 성령께서 계실 것이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로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이런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건 정말 어떻게 말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신앙의 미스터리 아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이사야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란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 30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주께서 너희에게 슬픔과 빵과 고통의 물을 주셨으나 여호와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너희가 직접 너희를 가르치는 분을 뵙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뒤에서 이 길이 오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고 충격도 받았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 30장 20절에서 21절이니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를 합해가 가지고 거기서 고난을 받잖아요 그래서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셨으나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의 빵을 먹고 있고 고통의 물을 마시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 길이 아니야 이 길로 가야 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건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걷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닌데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길을 바꿔 방향을 바꿔야 해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이 슬픔의 빵을 먹고 고통의 물을 마실 때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잘못 판단하기 쉽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유혹이 많아요 야, 내 인생을 좀 쉽게 사는 길이 있어 이렇게 해 봐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지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시면 얼마나 안심이 돼요? 성령은 우리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헬퍼예요 카운셀러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믿음 생활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이토스를 보내준 거예요 너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할 때 너 혼자 네 힘으로 하지 마 파라클레이토스, 내가 보내준 Advocate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난 오늘 다른 특별한 일도 없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라는 게 그 신령이라고 하는 것 In spirit이라고 하는 말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기도해야지 또 어떤 때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할 때도 언제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에 나와있죠 찬양을 할 때도 그냥 뭐 내 맘대로 그냥 이거 참 좋은 찬양이야 해야지 그러는 게 아니고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신령한 노래가 뭐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부르는 찬양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지 성령은 잘 아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조금 말씀을 건너뛰어서 성령의 내적인 음성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기회에 제가 얘기 꼭 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2년 전쯤이었는데 겨울이었어요 그날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눈이 다 오고 나서 이제 저녁때가 되니까 눈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그 삽 들고 나오잖아요 눈 치우려고 여기저기서 눈 치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차를 빼고 어디를 가야 할 일이 꼭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막 눈을 치우고 있는데 저는 차를 빼야 되니까 뒤로 이제 백을 한 거예요 백을 했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뒷바퀴가 막 헛떠는 거예요 헛떨면서 차가 막 이렇게 미끌미끌하면서 제대로 방향을 못 잡아 뒷바퀴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낑낑거리고 있는데 내 운전석 옆에 밖에 지금 밖에 어떤 키 큰 외국인 한 사람이 삽을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옆에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 그래서 낑낑거리고 차가 막 이렇게 무빙하는 게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왜 이렇게 서 있냐고 내 옆에 What do you want? Why are you standing here? 너 여기 왜 이렇게 서 있어? 짜증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할 만하잖아요 상황이 그랬더니 삽을 들고 있던 미국인이 겸연적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I want to help you 차가 나가지 않고 뒤에서 뒷바퀴가 헛떨고 하는데 보니까 안타까워가지고 나 도와주려고 거기 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얼굴이 화끈거리고 미안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땡큐 이렇게 하고 문 닫고 뒤로 또 하는데 결국은 그 친구의 도움 받아가지고 차 뺐습니다 차 빼고서 가면서 고맙다고 한 대번 한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이 자꾸 나요 눈 올 때마다 나 아 그때 참 내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친구를 모르고 짜증을 내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딱 서 계세요 왜? 도와주려고 내가 외로울 때 위로해 주려고 격려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할 때 나를 엔커리지 해 주려고 내가 약하니까 나를 스트렝트 힘을 주려고 내 옆에 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모르니까 그분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니까 그분을 원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생활 혹은 교회 생활 행복하십니까? 난 교회 생활 너무너무 행복해요 기뻐요 그런 분은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교회 생활 힘들고요 하나님 믿는 것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기쁨이 없어요 이런 분들 내가 지금 내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반성해 보세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기쁨으로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분을 따라서 해라 이분의 도움을 받아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행복하게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반성해 보고 맞아 내가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아 내가 지금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믿음 생활이 이런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극율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하시고 성령을 잡게 하시고 성령에 갈급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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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